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터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터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입니다 빅스가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역시 빅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점수를 합친 결과 11월 둘째 주 터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빅스 축하합니다 터쇼 초이스 빅스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빅스가 받은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회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준 별빛들이 주신 상이고 별빛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값진 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워먼 더 펀스먼 시신 임원 더 아이 감사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멋진 앵콜무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이만 인사드릴까요 송씨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건 생방송 터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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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쭉쩌면 너의 어디에도 감히 눈을 뜨지 않게 뒤바람 두루 가가가 모두들 맘한이 바라보기 않아 봐 1, 2, 1 널 내게 맡겨 Oh, oh, oh 난 내 감각이 열어봐 널 내게 맡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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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나의 눈빛만을 빚던 넌 시간 속에 걸쳐 내 습니 턱 끝까지 가득 breathe on in 널 내게 맡겨 널 내게 맡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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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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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